네, 그래서 제 스스로는 끝인가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또 가끔 아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모든 걸 이루면 어떡하지 라는 또 음악도 있고 진지한 음악을 해도 뭔가 진지하지 못한 것 같고 작업이 안 되고 이제 촬영하러 나온 날도 막 집중이 또 안 되는 날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이제 됐었죠. 힘든 건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뭘 해야 되지? 솔직히 이런 고민까지 해서 내가 여기서 물러나주는 게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막 들었었거든요. 정말 솔직하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